11월 하순에 접어들었지만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이 점차 내림새를 보이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11.6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21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합천과 거창 등 경남 내륙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져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이 11도, 양산은 7도로 온화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 21도, 울산 20도, 합천과 진주는 1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절기 소설인 내일은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은 오후부터 비가 내려서 모레 아침에 그치겠고요 이번 주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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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